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갓세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공공기관들 특히 뭐 금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자격을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필기 전형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좀 확인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격 요건 심사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갓세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최근 데이터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지원율을 보니까 그 사무직의 경우에는 좀 선발율이 서류 전형에서 98% 이상이고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87% 이상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원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직에서 일부는 또 이제 일종 자동차 운전면허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렇게 자격증을 보는 전형은 조금 탈량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최소한의 자격 요건 심사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직 98%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통과한다는 건데 이렇게 너무 쉬우면 지원자가 과하게 몰리지 않을까요? 네 좀 인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또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갓세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상반기 채용과 하반기 채용이 통합되면서 이래로 채용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예년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채용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채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상반기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사무직을 일반 사무직을 지금 이번에는 좀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채용 분야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한국가스기술공사. 좀 기네요. 제가 좀 발음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이번에 이제 모집 인원이요. 신입이 64명 그리고 경력직 6명 그리고 연구직 3명 이렇게 해서 총 73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한다면은 6급 2의 일반직 분야인데요. 일반직 직급이 35명 아주 최다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는 모든 분들이 자기소개서의 기본 틀 그리고 구성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제가 조금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때는 6급 2의 직무기술서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얘기해 보려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상반기 한국가스기술공사 그 다소서 항목을 좀 보면요. 직무 구분이 별도로 없이 이제 공통 항목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총 3항목이고 그리고 분량은 각 항목마다 500자씩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오랜만에 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3개 항목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살펴주시면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메모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핵심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이제 조직의 기여라는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성취라는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 그리고 설명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고 싶은 업무와 이유에도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의 밑줄을 그어주시고 인재상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보자면 이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1개 그리고 직무 역량 1개 그리고 인재상 1개 이렇게 돼서 이 공사가 자소서 평가를 할 때에는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 이것만 딱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1번부터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왜 귀화를 채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입사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로 정리를 해놓고 접근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1번에서 보면은 공사가 묻고 있는 항목이 이제 지원자를 공사가 왜 채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같은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썼던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이런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다 그 지극히 지원자 중심의 기술 방법이에요. 근데 공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원자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거나 이 사람을 그냥 성장시키기 위해서 뽑는다거나 이제 그런 목적을 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입장에서는 결국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이고 뭘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궁금해하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계속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내가 뭘 기여하고 싶은지 조직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에서 내가 이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는 이제 지원자의 경력 목표를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방법과 어떻게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진짜 와닿네요. 지원자 중심의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정말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직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 포부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구성을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를 저는 이제 한 달러씩 좀 구분을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500자이지만 그 내야 그 속에서도 다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한 20자 정도로 좀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한 280자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300자를 확보를 해 두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자가 현재 실무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잘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좀 능력 위주로 바로 즉시 가능한 그 사용 가능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입사 후 포부를 200자 정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력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좀 주도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분야와 내가 앞으로 이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장 잠재력까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200자 안에 이 많은 걸 어떻게 넣지? 라고 하실 텐데요. 네 오늘 조금 부담이 없으시니까 좀 내가 좀 잘 정리만 한 다음에 500자 구성 알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500자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정해드렸지만 처음에 쓰시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뭘 더 중심으로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이 많으셔서 제가 비유를 정해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본인의 어떤 능력이 많다면 첫 번째 문단을 좀 더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경력 목표를 좀 더 상세히 기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좀 기술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량은 좀 유연하게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번 항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2번 항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고 이 중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모두 500자입니다. 직무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항목인데요. 역시나 직무 분석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두 분께서 정답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 바로 2번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 방식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직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이해와 관심 이런 흥미 이런 내용들을 좀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흥미에 고치지 않고 나는 이런 능력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의 적임자이다 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기술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두 파트로 좀 이것도 나눠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우리가 소제목이라고 하는 거 20자 정도 좀 확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단에는 직무 설명을 좀 180자 정도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200자 정도 이렇게 좀 구성을 하시면 좋겠고 뒤에 부분은 300자 정도 구성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직무 설명을 좀 하실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좀 읽어보시고 그걸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관심도 있고 이 일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중요성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직무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파트는 300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직무 기술서 중에서 필요 지식, 필요 태도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되는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지식 써주시고 해당되는 기술과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써주시고 그리고 업무 태도 이 업무를 하는 데 장점이 되는 이제 이런 성격적인 거 그리고 업무 지향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 부분을 연결을 한다면 이제 좀 해당자분들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전공 과목을 들었다 한다면 전공 과목을 들어서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직무 교육을 뭐 별도로 받으셨거나 현장 실습을 하면서 또 직무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을 들으셨거나 그런 거 있다면 또 정리를 해주시고 또 산업에 대해서 가스 공사, 에너지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또 공조직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것도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경험 파트에서는요. 관련된 이제 전공 자격증,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관련해서 기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 있으신 분들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술, 뭐 예를 들면 뭐 용접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도구 사용 능력 혹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 사용 능력, 기술 능력 좀 구현할 수 있는 실무 경험과 그 능력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런 게 없다면은 과목에서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또 잘 해냈던 그런 경험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도에서는 이제 직무 서행 태도를 보시고 나의 성격과 평소에 어떤 일처리 방식과 좀 부합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기술서 어떻게 써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술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공공기관 취업하시는 분들은 NCS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공개된 직무 기술서를 우선적으로 다운을 받고 이걸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 직무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직무를 직무 기술서를 보니까요. 두 가지 업무를 크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 1과 기계설비 시공 1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사업관리 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이제 도급관리 시공사 선정 그리고 뭐 이런 원가관리라든지 이런 시공관리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설비 시공과 관련돼서는 설계 조달 시공 일정 조율 관련 부사 협업하는 일이죠. 그리고 시공 계획 그리고 뭐 설치 실제로 시공하는 일 이런 것들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에서 좀 업무를 요약을 해보자면 공사의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도급관리 그리고 실행 원가관리 그리고 일정관리 플랜트 어떤 설비 그리고 시공 일정 조율한다거나 인허가 관리 그리고 시운전하는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이 사업 수행의 기계직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역할이고 어떤 중요성이고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써주신다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직무 역량을 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어떤 직무 기술, 지식 기술 태도가 어떻게 그 성과에 발휘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업무를 자신 있게 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부분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무 기술서에 이어서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이 선도 구분을 해놨는데 그게 사업관리 업무와 설비 시공 업무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식에서 이제 공정과 공정에 대한 어떤 구분 지식 그리고 일반 계약이나 특수 조건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품질 시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혹은 관련된 어떤 전공 과목에서 수업을 들은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태도에서 보면은 원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자제수급 관리에서 내가 좀 얼마나 그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있다. 경험을 하셨거나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기술을 가지셨다면 이 부분도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도에서 공정관리에서 요구된 어떤 사항을 좀 이해하고 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어떤 합리적인 태도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세 또 그리고 유연하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관리에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략하실 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나와 있는 직무 지식 기술 태도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시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기술 인증, 특허, 관리 지식 이런 것들 좀 배우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고 안전보호구 우리가 수업 시간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공학, 용접 방법, 비파기 검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국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또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또 기술 부분에서는 또 CAD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면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D, 3D, 4D 이런 그런 CAD 도면을 독해하고 또 내가 작성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다면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좀 할 수 있는 수준을 언급하시면서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태도와 관련해서는 좀 여기에서도 공사 일정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자세 그리고 준법성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좀 설명을 제한 시간 내에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일부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직무 기술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상세히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좀 어필을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과 또 좋은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술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쌤이 알려주신 그 구성대로 직무 기술서만 잘 참고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이렇게 공사에서는 직무 기술서라고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직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기업에서는 직무 기술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알아봐야 될까요? 직무 관련해서는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라는 페이지를 좀 참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현직자나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라든지 어떤 역량을 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공개된 자료가 없다 하시면 NCS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그 NCS라는 것이 그 직무에 대한 표준 능력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참고하시면서 회사마다 좀 사업이나 직무 역량의 어떤 세부적인 업무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표준화된 것들을 보고 요구되는 어떤 지식 그리고 기술 태도 부분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참고를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사업 분석과 곁들여서 좀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벌써 마지막 항목이네요. 3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을 묻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 2.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 3. 고객의 문제 해결에 유능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 중에서 자신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500자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3번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렇게 인재상과 관련된 거는 조직 부합성,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볼 때는 우선 내가 이 단어만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공사에서 정했다면 어떤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이런 단어를 선정을 했는지 이런 인재를 지향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사가 수립한 인재상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챌린지 도전이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일단 스스로 위기에 불어넣고 환경 대응에 능동적인 자세로 자기 업무에 도전하는 높은 실행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정리를 하자면 환경 대응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높은 업무 실행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나를 좀 불어넣는다. 좀 약간 무섭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주변 환경이 어떤 경제나 사회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사람보다는 좀 내가 그런 거에 좀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좀 새로운 업무를 즐기는 사람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항시할 수 있는 의무와 같은 것들을 도전으로 삼지는 않죠.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신 것 중에서 좀 연결을 해보자면 좀 내가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을 좀 여기에 매칭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열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열정은 지금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에 좀 수용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좀 책임감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는 일 주어진 일만 계속 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고 또 멀티테스커를 원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사람마다 멀티테스팅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잘 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좀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표현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객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고 완벽한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결하고 해결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일단은 이제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시장 또는 이제 고객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요구한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 해결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예상되는 문제 지금 보이는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나머지 하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위기가 닫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능력 요구를 보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례 뭔가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이게 불편하다라고 어필하기 전에 내가 봤을 때 먼저 이거를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짚어본 도전, 열정 그리고 고객 이런 세 가지 인재상을 활용해서 3번 항목을 어떻게 써야 잘 쓴 자수서가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것도 이제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500자 알차게 좀 해볼게요. 일단 제목 20자 정도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을 100자를 한번 이제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인재상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다, 왜 부합한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핵심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0자 정도를 내가 관련된 대표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그 분량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도전을 선택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을 한 경험 네 도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높은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꾸준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 혹은 그 분야의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한다 자기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제를 잘 수행했던 경험을 사례를 들면서 내가 이제 도전과 인재상이 잘 부합한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열정으로 좀 선택을 하실 분이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좀 융합적 사고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내 전공 분야 말고 이외에 다른 분야들도 난 좀 다양하게 공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기술을 또 습득하고 혹은 이해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게 있다면 그걸 좀 써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실제로 뭐 현장 실습이나 실습을 인턴을 하신 분들은 그 일에서 열정을 보여주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걸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을 선택해서 쓰실 분들은 일단 그런 현재의 트렌드와 또 고객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걸 반영을 해서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만족도를 높인 경험이 있다면 고객 응대나 어떤 거래처에게 좀 그런 만족도를 좀 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런 걸 좀 기술을 해주시면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 직무 기술서와 함께 정리를 해보면서 대표적인 경험을 하나를 제대로 하나 쓴다라고 생각하고 세 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내가 이 회사 조직에서 잘 부합하고 그리고 잘 적응해 나가고 또 나는 잘 기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같은 메시지를 마무리를 주시면 아주 꽉 차고 또 패기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개 항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직무 기술서가 굉장히 많이 종류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하시려면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닥쳐서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원하고자 관심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서 기계라도 여러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기계 업무가 있고 또 전기라도 또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구분해서 꼭 실수 없이 쓰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가스기술공사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이 비슷한 이 가스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처음부터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고 어떤 직무인지 이해하고 내가 잘 준비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잘 써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